구독,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친구들 안녕. 오늘은 상어 가죽을 그려볼 거야. 먼저 아빠 상어를 그려보자. 상어 그리기 틀은 똑같아. 아기 상어 같지? 아기 상어 그리기 틀은 똑같아.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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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다음에 또 만나. 할아버지 상어를 그려보자. 포인트를 잘 봐야 해. 상어 그리기 틀은 똑같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yellow-gree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독,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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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